상센스와의 눈 говор PER. 일단 팀이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은데 내일 경기. 왔 Hare horsepower 경기도 또 이겨야 할 것 같은데 마음가짐 항상 이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타스에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일단 팀이 이겼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타지에서 왔는데 연호도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경기장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요 딱히 어려운 뜻은 없었고 제 컨디션에 따라서 타석에서 좋고 안 좋고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럭저럭했던 것 같아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매년 하고 있지만 3인차가 됐다고 딱히 다른 건 아니에요 내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팀에 조금이나 더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